민수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입니다 안녕 지금 촬영하는거는 ASMR 영상까진 아니고 그냥 연습영상 ASMR 연습영상 정도고요 다음에 다음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찍어볼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ASMR인 입소리를 낼겁니다 바로 해볼게요 도대체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우스 사운드 마우스 사운드 마우스 사운드 아 맞다 이거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번호지 마우스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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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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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올 마사올 마사온 마사올 마사온 마사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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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 어우 돌이야 멸치 멸치 마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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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음.. 너무 맛있어 마우스 마우스 마우iere 마우수нит 마이크랑 뽀뽀했다 다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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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이번에는 3DO 마이크로도 한번 입소리를 해볼께요 마이크에서 느껴지는 감도 차이가 다른데 마이크가 매운 거 같아요 마이크로도 한번 입고 마이크로도 한입 마이크로도 한입 혜윤희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그리고 third time은 이 타이밍의 입술은 이 타이밍을 입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이 다이밍을 입고 이 타이밍을 입고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이 맛은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 다음은 뼈에 담아서 뼈에 담아서 뼈에 담아서 뼈에 담아서 뒷끄새 아Recru dal 뭐 산 마사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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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랩랩랩랩 그럼 여러분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